네, 드디어 선물 같은 목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 전국시대가 알차게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소식은 제 1회 경상북도 주부가요제가 주인공입니다. 트로는 가라! 주부의 주부를 위한 주부에 의한 아마추어가요제, 제 1회 경상북도 주부가요제가 예천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북도 제 1회 주부가요제 정다한 분이 초대가수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멋진 활약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5일까지 동영상을 통해 예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음반을 발매하거나 타가요제 2등 이상 입상자는 제외, 평범한 아마추어 주부님들이야말로 이번 가요제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최고의 경상북도 주부가요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마이진도 지혜서 항상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자와 사과, 한우 등 빨간맛, 문경의 특산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문경세제관리사무소가 지난 10월 30일부터 문경오미자테마공원에서 문경에서 만나는 일상탈출 빨강시장 플리마켓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플리마켓은 문경관광두래 주민사업체, 파머스마켓셀럽, 지역청년 소상공인과 지역특산물 판매자 등 20여 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와 사과, 한우, 그리고 가마에서 나온 붉은 불꽃,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붉은 불꽃. 거기서 나오는 그런 빨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문경의 정체성을 담아서 이곳 문경세제 입구인 오미자테마공원에서 장터를 엽니다. 이 빨강시장 장터는 올해는 11월 13일 마지막이고. 이번 빨강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야외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나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토요일인 11월 13일, 그리고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상설로 열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찾아와서 더 반가운 오프라인 축제 소식 상주에서도 전해드립니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는 이 계절, 고소하고 달달한 배추전 한 입 즐기러 가볼까요? 상주의 먹거리, 제2회 상주 낙동강 배차전 막걸리 축제, 일명 배막 축제입니다. 노릇노릇 배추전과 구수한 막걸리의 콜라보레이션은 11월 20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주의 배추가 유달리 달고 맛있습니다. 고문서 같은 데 보면 배추를 이용한 여러 가지 찜이라든지 전 같은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절여 먹었던 음식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심정을 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경천섬의 가을 정치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와서 배차전 굽는 그런 행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주 낙동강 배차전 막걸리 축제는 상주가 품은 보물 낙동강의 이야기와 상주의 먹거리 배차전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해인 김요순 선생이 총감독하고 지도한 재미있는 국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침체된 우리 일상에도 다시금 희망이 움트고 있죠. 우리 지역 안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동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1 여행 가는 달을 맞아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안동 구시장 상품권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육에서 지정한 명품 글로벌 시장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여행이 되다는 동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티 투어, 스탬프 투어 등 안동 관광을 즐긴 뒤에 안동 구시장 상품권을 수령하고 열심히 사용해주면 끝! 관광 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이번 전통시장 가는 달 동행 캠페인 안동에서도 여행 가는 달에 맞춰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만 생산되는 6종류의 술을 여행하면서 맛볼 수 있는 기승전술 투어 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을가을한 용계 은행나무 아래에서 즐기는 낭만 가도 투어 또 3대 세계 유산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유네스코 투어 종가집 종부가 되어보는 종부스쿨의 단일 투어 참가자에게는 1만 원을 숙박 투어 참가자에게는 3만 원의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특별한 투어는 안동관광예약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즐기실 수 있고요. 투어에 참가하신 분들은 안동여행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속 힐링을 주제로 SNS 인증샷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함께하는 일상 속 힐링을 원하신다면 안동이 딱입니다. 안동으로 오셔서 전통시장도 살려주시고 지역관광도 살려주시고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되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배움이 있는 예천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에서 환경을 살리는 방법에 한번 귀기울여 보시죠. 가을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더하는 시간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제47회 예천군민 아카데미 이번 아카데미는 한양대학교 개명찬 교수를 초청해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화학물질의 경고, 위험한 시대를 사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신청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인 19일까지 예천군 통합교육권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도 이제는 슬프 시대 의성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 중인 의성군이 이번에는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한 농산물 촬영기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계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요. 교육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16시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장비 소개부터 사진의 구도, 표현법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촬영기법에 대한 전반을 다루게 되는 이번 교육.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다 힙하게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고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안동에서도 함께합니다. 11월 17일과 25일 저녁 7시부터 9시 2021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동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와 경북강력자활센터 이 세 단체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7일, 성평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살펴보는 성평등과 행복한 사회. 25일에는 현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 바라보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을 살펴봅니다.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다양한 불평등과 마주하지 않습니까? 성별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도농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더러 특히 지역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품격 높은 대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 13일 토요일 안동시 예산시민토론회 에서도 함께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공론장을 계속 마련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제는 시민들의 친숙한 발인 시내버스 문제를 통해서 더 친숙하게 예산 사용의 쓰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관련 예산 분석과 이를 통한 안동시 시내버스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 다양한 패널들과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먼저 안동시 시내버스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해봅니다. 과연 안동시가 돈이 없는지, 안동시의 돈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돈을 시민들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안동형 청소년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또 섭외된 패널들과 시민들이 함께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원 한 분과 또 지역 언론사 기자분을 패널로 섭외해서 풍성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쉽게 흘려보내는 풍경들, 필름 속의 그 찰나의 순간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갤러리 유한사랑의 관장, 임세권 전 안동대 교수의 사진들로 채운 안동 용상동의 한 갤러리 카페를 찾았습니다. 새, 도시를 날다를 주제로 일상에서 볼 수 있지만 쉽게 흘려보내는 시간들과 그 속에 날갯짓하는 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5km 정도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그 절반이 낙동강하고 반변천입니다. 매일 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를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전부 우리 동네에서 찍은 거니까 그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좀 알리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점차 사라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기록하는 임세관 관장. 그간 다양한 지역의 모습들과 삶을 사진 속에 담아왔는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바로 새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새들의 날갯짓. 꽃의 속삭임을 사진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새들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전시회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2월 12일 일요일까지 볼 수 있는 새해 도시를 날다 사진전. 직접 관람하셔서 예술의 기운 담뿍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당국이 특별히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감염 증상이 비슷한데다가 또 영유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철저하게 위생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